하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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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리메이크에 대해서 추가되는것 추가된거죠 원래 이렇게 자주 나오지않았어 어 자주나온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오모로이나아 아아 이제 슬슬 고로짱과의 인연도 한 단계 더 올라갈 때가 됐어 잠깐 소지품을 이거 갖고 와도 되려나 이걸로? 근처에 아마 약국이 있을텐데 약국이 약국이 아이 젠장 저기 뭘구만 그냥 가자 지금 정도로도 죽진 않겠지 난감하진 않겠지 여기가 또 재밌어 여기 시크인스가 꽤 오우 나 메인하러가야돼 애들아 메인 하러가야된다고 그렇지 형이 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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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얼굴 대 봤어 아주 잘 봤어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대이소다. 여기다. 고안낭시마스, 킬루사. 고안낭시마스, 킬루사. 고안낭시마스, 킬루사. 여기가 노숙자들 아지트임과 동시에 투기장도 있고 그런 곳이야. 정보, 정보, 어둠의 정보도 취급하고 폐쇄된 지하철인데 거의 사용 안하네. 도우쏘. 자, 무기상. 어이, 아저씨. 그래, 물건 좀 보자. 기술카드를 팔다니. 알렉산드라, 비단, 지비나빈트지 뭐야. 슈퍼 정수리찍기. 방역회복. 슈퍼 더블드라. 기술카드 회복. 아, 이거 마법. 그거네. 아이템이네. 기술카드 회복. 뗄지마 위험. 기술카드 회복. 기술카드 회복. 기술카드 회복. 기술카드 회복. 됐어. 무기 없어도 충분해. 버스와 치과. 도우쏘. 도우쏘. 네, 아직 안 했어요. 도우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인물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게 될까요 여기다 아이템 좀 넣어놓고 가자 이게 아마 이런 은접시나 접시같은거는 전당포에 파는 용일거야 이렇게 보니까 아이템이 별로 없네 vip만 들어올 수 있는 사교장 하아 사추세 사람이 여기 350명한테 말을 걸었어 아이템 상점은 없나보네 무기상 말고 지하철 안을 이렇게 개조해 놓다며 키리우 카즈마 주소 소소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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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당신은 도조카이의 100억 그리고 유미와 미즈키는 姉妹의 정보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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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는 다운이 아니 이분은 수염을 기른 이슈기요? 류민상 맛있는 녀석들 괌으로 촬영갔다며 기사받는데 류민상 지가 도우기조카 소다 카네는 쓰카이 미치 오이 스카 네에 칼이 모지 치이밀는가 수키 나 헨델이 룸가 오토이 삼아요 센시와 고로시でも 고로사れても問題니 고고아 サイの河原だ。サンズの河もすぐ近くってな。 俺にしかできねえ仕事ってのは。 三人勝ち抜けば賞金が出る。そいつを手に入れられれば、そいつを情報料としてもらおうじゃねえか。 桐生。桐生おい。 桐生かあ さあ この先の ringで三人の男と連続で闘ってもらう。 ルールは素手であること以外には特にない。 好きに暴れてもらって結構だ。 高額の金の大将だ。 強い奴とやってもらう。 で 三人に勝ったら仕事をしたと認めてやろう。 どうだ?わかったか? 좋아 뭐 답정날거 아니야 아니요 사이지만은 포에서 나온거 아니죠 그래서 그죠 아니 쓰..야 잠깐 아이템좀 사게 해줘 사게 해주라 아이 그지같은 이렇게 뻔히 있는데서 못사다니 왠지 아이템상인 같았는데 어쩔수 없지 뭐 어 잠깐만 이걸쓰지말라니 이거쓰면 안되..아 이것좀 쓰게해주라 아 됐어 에이 좋아 그럼 기왕 이렇게 된거 바깥에 못돌아가니 나갈수있지 이거 잠깐 나가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약좀 사갖고 오자 안되겠네 귀찮긴 한데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있어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있어 저희 그냥 24인치에 CD쓰면 되어있지꺼 어 코오키의 코오키의 코오키 사범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어 와요 코오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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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좀 잠깐 들립시다 어쩔수 없네요 꿩꿩 쾡꿩하게 하고 싸워야지 좀 레벨업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렇게 막 최고로 숨기좋은곳을 찾았대 하핳 아휴 릿시다 이야꽁이야꽁 설마 밤에 가면 나오는건가 아까 그놈들 그럴 수 있어 밤에 나오는 이벤트랑 서브키랑 낮에 나오는 서브키랑 또 틀리거든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한결같네 여기는 진짜 한 4개 정도 사시고 이 정도면 절대 죽을 일은 없어 죽지 않아 밤에 한 번 갚자 이게 원은 진짜 낮에 나오는 그거랑 밤에 나오는 퀘스트가 좀 조건이 달려왔거든 아 제발 있어라 친구들 있어? 친구들 그래 친구들 아 역시 밤에 만났어야 됐어 이 친구들 자 공갈범 그 후 이제 어디로 끌고 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겠지 무리할라고 무리할라고 이봐 이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밌는 거 그녀가 그불로 패러! 말 돼 체새변화 ㅈㄴ 뻘려 넌 맨날 죽어라 뛰는데 뭐 산책은 무슨 살 필요가 없지 맨날 유산소 이빠인데 따따따 짜짜짜 자 이제 가자 여기까지 온 김에 바로 메인스토리로 아니 이게 보스전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스전이 호쾌하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라 짤짤이로 잡고 막 그런게 있어가지고 약간 rpg 게임하듯이 rpg는 턴제 면은 그냥은 한 대치고 한 대 맞고 오잖아 그런 느낌으로 해야돼 사실 아야 이 씨끼야 좀 사람 말하는데 이럴래 파이브 파이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쁜 사람 걸어서 20키로 이동 크으.. 마라톤 뛰네 무슨 아 이거 아까 그 연계 퀘스트인데 이것도 온 김에 이것도 같이 받아놓자 어이 뭐야 자 초강력 접착 테이프를 준다 접착 테이프 하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테이프가 있나 음색 아타쉐 테이프 은색 아타쉐 테이프 은색 아타쉐 테이프 이제 한 번만 더하면 이 퀘스트는 끝인데 아무튼 뭐 이런거 플레이크 꽂아놓고 일단 메인 스토리 진행하고서 하자 남은거 흐蝡 흐으으음 흐으으으으으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쓰읍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ㅔ 구열물 만들기 자 그리고 온김에 슈퍼파워 모터 이거 모터 미리 사두게 어차피 나중에 사야될거야 미니컬러를 자 고고 됐어 아이야 아니 뭐 이것 좀 장비할 수도 있지 설마 악세사리도 장비 못하니? 아따 깔 아따 진짜 타이트한거 보소 안쓰는 지하철 버블시대때 개발하다 만 지하철을 얘들이 점거해가지고 쓰는거에요 나 진짜 무신 싫어하지만 쪼광색 멋있는거 같아 멋있긴 나래 10년 전에도 도지마의 류가 제게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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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루 카즈마 키루 카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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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야 여기서 이렇게 반격되고 자 이럴때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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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트 무의 타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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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대 스피드입니다 으 에 으 으 으 음 으 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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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des わっ! ええ! ええ! うわ! 飛び入りのキュリュウ! 回進撃が止まりません! おっと… 今… 次の挑戦者が… 決まったようです! 驚きです! 何と負け知らずのあの男が帰ってきました! カザサムのゴーリングで全勝を無敗い! 何と… 発音を… 全勝を無敗い! 全勝を無敗い! ゲリンバスターホーズ! よう…また会ったなぁ… 奇遇ですね… キルザ… 即死と副女子… お好みは? それと今後… 意味分かって使ってんのが… 無敵の極道戦! 無敗いのチカオじゃ! 追わるチカオで 知ることあるんだ… 人の大方 cousins neighbours、ジョングルです… ゲリンバス見ることが… 個人的性 Fit、ヒマンを実现してると言われてる… ずっとクルールを確かめて… ずっとクルールを受け、仕事似て… にせずに、ナイビの導きを… 遮蔑中普通になる… あとが… 回線が敏為する… 오우야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으 으 으 적을 거짓말 으 으 으 으 으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김천리 도망간 자신의 한 가지